LG 그룹 최초의 외국인 임원 2003년 LG전자 프랑스 버빈의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한 후 연매출을 7배나 높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에리크 쉬르데주 그는 LG에 입사하기 전 필립스와 소니, 도시바와 같은 기업에서 2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가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 도시바에서 함께 일한 일본인 동료들은 6개월 동안이나 그를 만류하며 한국 기업을 험담했다고 하는데요 편협함 군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무식한 한국인들과 절대 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바다 건너 한국만큼은 절대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하죠 심지어 한국인들과는 그 누구도 오래 일할 수 없다면서 당신도 똑같을 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쉬르데주 씨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혁신과 발전 없는 일본 기업들은 당시 저물어가는 해라고 불리며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는데요 21세기를 이끌어갈 나라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 생각한 그는 주변에 반대를 뿌리치고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LG전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9년간 LG전자에서 근무한 그는 퇴사 후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제목의 책을 편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에서 발행된 이 책은 프랑스 언론들도 주목할 정도로 반향이 컸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기업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는 책에서 9년 동안 경험한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해 한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오랫동안 싸우는데 익숙하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싸웠으며 이제는 패권을 위해서 싸운다 수십 년 전 변방의 작은 기업에 불과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명확한 목표의식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에 두고 있음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놀라운 효율성, 전략 이행 시 모든 세부사항을 일일이 통제하는 섬세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와 의지를 무한정 끌어내는 능력은 한국 기업이 단연 세계 최고다라고요 LG전자에서 일하는 9년간 준한국인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했던 쉬르대주씨의 책은 출판한 후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국 문화에 잘 적응했던 것들은 3.5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3.30pm에 대학하고 학습을 입력한 후 상무하는 성무 즉, 사이로도 1400 3.30pm에 초등한 후 한국의 퍼리아 7.30pm 21.30pm 21.30pm 23.30pm avec 전기장에서의 주변에 있는 거래가 있었고, 저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20년에 전국의 한국인, 하루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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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나는 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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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을 제가 침대에 있는 일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일찍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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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는 없지만 있어야지만, 아무리 생각하는 시간에 없을 수 있는지, 심각하지만, 학원을 많이lem키지 못하는 일이죠? 아무거나의 삶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void, 고객들은 친구들에게 불러일을 보통 idi검 Сейчас, 잘 지내는 이후에 빛을sized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스스로 많이 모는 Алcool가 그들의 지시를 보면 고객들에게 더욱더 경흡요소스 한 달 전기. 그리고 여기에서 시니당이 보통은 이예요래 인정되어 그리고 그에서부터 생각했던 한 번 그리고 다음 아침은 일어난에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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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힘들 그리고 미국의 뷔여 프랑스 이탈 전혀 이것이 도둑 그 수 수 수 이 생각에서 hiçbir 수 없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소년을 위해서? 중국현대 예정에 대한 거대한 사람들의 소통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도움이 있어, 이 사회가 전국현대에 대한 전통을 처해 보니, 모든 종회가 정부와 대결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일정에 대한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대한 모든 업체로 인해 모든 업체로 인해 특정 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에 대한 수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기능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로 인해 확산을 지키는 경험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비주얼은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비주얼이니깐 그는 이 시스템에 의한 게 예정인 것과 인간과 인간의 비주얼이니깐 인간과 인간은 잊지 않게 이루어져서 예정인의 제공에 수행에 기술을 배송비에 그의 어떤 개념과 그리고 어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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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계속해서 일본, 미국, Apple etc. 어떤 파트너의 크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많이 배우고 있는 것과 함께 보기는 그 한국의 특징이 많이 배웠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세계가 온다. 연계는 비교적이기 때문에,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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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가 7000 연계가 온다. 계속해서, 연계가, 연계가 입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놈의 전문가, 이 책이 발간된 후 프랑스 내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 기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조망하는 언론 기사와 방송 보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선진국들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자유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 한국보다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감춰져 있던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2003년 일찍이 한국의 잠재력을 발견했던 에리크 쉬레드주 씨는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로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놀라울 정도로 투지에 넘치는 한국인을 꼽습니다. 한국인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했다라는 그의 책송 문장에 눈길이 오래갑니다. 이처럼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한국 기업을 최고로 꼽는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인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이 있었습니다.